자 반갑습니다 확률과정 4월 15일 공휴일 이라서 4월 15일에 대한 보강 수업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 LMS에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을 여러분 확인하고 수업을 듣기 바래요 꼭! 그냥 틀어놓고만 있지 말고 꼭 듣기 바랍니다 실시간 수업하면 훨씬 더 좋은데 나도 동영상을 녹화를 해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상대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실시간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2.5.2 마지날 probability distribution 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하다가 말았어요 조금 중간을 하다가 말았는데 마지날이 뭐였는지 리뷰를 잠깐 해볼까요 마지날 probability distribution 마지날 마지날도 discrete 인 경우 그 다음에 continuous 인 경우 여기는 continuous죠 continuous 인 경우 둘 다 생각할 수 있겠죠 discrete 인 경우에 조인트 지난 시간에 조인트에 대해서 드디어 배웠는데 조인트 이 경우는 pij 가 조인트 pmf 겠지 조인트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 인데 이거를 우리가 j 방향으로 모두 summation 하면 뭐만 남죠 pij 만 남아 pij 에 대한 pmf가 남다고 결국은 i는 뭐의 index이냐 하면 무엇의 index이냐 하면 어떤 변수 랜덤 변수 x에 대한 index 그래서 2차원 2차원의 xy 공간에 pmf가 y로 y 방향으로 다 이렇게 누적하니까 뭐만 남았다 x 방향으로만 남았다 x 방향의 probability mass function만 남았다 그래서 probability x가 x i일 확률은 pij 인데 이 pij 라는 것이 이 pij 라는 것이 그냥 원래부터 x가 하나 있었던게 아니고 두 개 있는 놈을 조인트 해서 바뀐 거니까 이렇게 summation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plus를 이렇게 해준다 i 맞죠? 이렇게 해준다 또 만약에 우리가 y는 yj 일때의 확률을 알고 싶을 때는 뭐로부터? 조인트로부터 그러면 i에 대해서 전부 다 summation 해서 p plus j 로 우리가 marginal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tinuous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뭐였지?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교수님이 가끔씩 소문자 쓰다가 대문자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고 틀린건 아니죠? 똑같죠? joint pdf 였는데 이때 랜덤 변수가 두 개였고 랜덤 변수가 두 개 자 그랬는데 이놈을 가지고 x에 대한 pdf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적분하기를 어디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전체 공간, state speed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만 남지 그런데 그냥 우리가 원래 x가 하나만 있든 pdf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아래 첨자로 sub script로 보는데 sub script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f, y, y는 어떻게 표시할까? 여기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있지만 적분을 x에 대해서 전체 공간을 적분해주면 된다 이게 뭐... 심표가 막 날아갔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마지널 probability distribution 뭐 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놨는데 교수님이 설명하고 똑같아 뭐 x, y 방향으로 서밍을 해라 서밍 또는 인테그레이션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뭐지 example 19 example 19 에어 컨디셔널 메인터넌스 에어 컨디셔널 메인터넌스 에어 컨디셔널 메인터넌스 문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요렇게 요런 테이블이 있었어요 요런 테이블 요 탭을 보고 가만히 써봐 이게 오케이 뭐를 구하려고 했느냐 하면 요 문제가 조금 독특하네 마지널 probability mass function x 를 구하여라 되어 있네 x 는 랜덤 베리업 x 는 어떤 랜덤 베리업을 이어느냐 하면 서비스 타임 에어 컨디션을 고치는 시간 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써밍하기를 joint probability mass function 을 써밍하자 써밍하자 그러면 p 지금 이렇게 구한거 맞나 e 구한거 맞나 복사 해가지고 원노트에 집어넣으면 딱 좋았을텐데 지금 키보드가 없네 자 3x4 서비스 타임은 요렇게 1 2 3 4인 서비스 타임의 x의 값이 1 2 3 4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션의 갯수 1 2 3 이렇게 있었네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고 그러면 x에 대한 여기서 조인트 조인트 PMF 였고 x에 대한 마지날 여기 있죠 마지날 probability mass function 을 구한다고 하면 1 2 3 4에 대해서 구해줘야 돼 그러면 요거 p1 이 PMF가 뭐이지 i 인데 j를 전부 다 더하게 한거지 그래서 p p1 을 구하면 p2 를 구하면 p3 를 구하면 p4 를 구하려면 p2 p3 p4 를 구하려면 p2 p4 를 구하면 어떻게? 이 방향으로 p2을 다 더해주면 되죠 다 되어서 이렇게 오고 두 번째 다 더하면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다 더하면 이렇게 오고 네 번째 다 더하면 이렇게 에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다 더한거 이 back은 요 값은 맞아요 0.12 0.8 0.03 0.12 0.08 0.01 그죠 맞나요 아 이거는 어 아 이거는 그거였네 이거는 cdf였네 원래 아 kmf 여기 있네 0.12 0.08 0.1 맞죠 cdf 자 맞았고 여기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0.21이 어디가 된다 이 값이 0.21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하는 건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 x 이렇게가 뭐가 된다 이게 p i 플러스가 되고 y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뭐가 된다 p 플러스 j 가 된다 0.21 0.24 0.3 0.25 p 플러스 j는 0.32 0.57 0.11 이렇게 되네 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가 이런게 자주 나와 그 다음에 x의 expectation 이런거 자 주의식 문제는 x, y에 대해서 p, m, f 즉 joint p, m, f 를 주워 놓고 왜이리 늘려 없어져라 joint p, m, f 를 주고 나서 x에 대한 expectation x에 대한 x에 대한 min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joint p, m, f 를 가지고 x에 대한 marginal p, m, f 를 구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구해야겠지 그러니까 expectation x는 x만으로만 구해야 돼 그래서 이놈의 expectation 을 구하는 거야 그럼 expectation 공식으로 지분하면 1 곱하기 0.21 금방 0.21이 됐고 0.24 0.3 0.25 가 됐네 어? 스케일도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그럼 0.24 0.3 0.25 곱하기 x의 값 닫으면 2.59 x 2.59 이 x 제곱도 구할 수 있겠죠 x 제곱 expectation 구할 수 있겠지 그럼 7.87이지 그러면 varian x 는 얼마다 expectation x 하기를 x 제곱 expectation minus 2x의 제곱 하면 얼마 나온다고 분명히 구현했을텐데 구현했네 1.161 그러면 σtd deviation 1.08 그림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이 그림 이게 pi plus가 됐네. 이거는 p plus j 같은데 marginal probability mass function of x고 이거는 marginal probability mass function of y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좀 알면 expectation x 2.59 expectation y 아닌가 이게 교재가 좀 땡 같은데 y 같은데 1.79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표준편찬 1.08 y standard deviation은 0.62 이렇게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다. marginal probability mass function of number of airconditioned unit이니까 y가 맞지 징크 징크 컨텐츠 marginal probability 아 여기 지금 marginal 구해놨네. 그러면 joint는 joint 문제가 문제일 수 있겠는데 아 이 문제가 어디에 저 위에 있었던 모양이다. joint 문제. joint 문제가 example에 있었는데 우리가 징크는 안하고 다 하진 않았잖아. 징크 문제 있었나. 징크에 대한 joint probability. 징크에 joint probability 없는데 주어져 있나? 어디있죠? 여기? 여기 어디서 주어져 있지? 저 위쪽에서 주어진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네. 어쨌든 이 놈은 x와 y의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다. fx만 구하려면 여러분 x에 대한 margi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y의 전체 구간으로 적분을 해야겠지. y의 전체 구간이 y는 y는 뭐였지? 아 y가 iron이었잖아. 참. 저 위쪽에 있는 y이다. x가 기억나네. x는 징크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었고 y는 징크에 대한 random variable이었고 이건 iron. 아이언이 있지. 그 문제 기억나네. 그러면 조인트로부터 Zinc의 Probability Math Function을 구하려면 아이언 철의 State Space가 20에서 35 사이로 적분을 전체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적분일 뿐이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x 구하려면 expectation 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적분 x에 대해서 적분하기를 x 곱하기 fx 하는거야. 이렇게. 물론 이것은 marginal이지. variance를 바로 구했네. x-ex의 제곱. x는 1로 구했네. Zinc에는 1이다. x-1의 제곱 fx를 곱했다. 적분하면 이게 나오겠다. 그죠? 사실 이렇게 칠판에 쓰고 할 때는 풀지 않는데 적분이 인식해시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marginal 끝내고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conditional. 자 두 개 조인트 랜덤바리어블에 대해서 두 개의 랜덤바리어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랜덤바리어블 x, y 조인트 distribution 됐다고 했을 때 conditional도 배우네요. 왜 conditional 배우는지 한번 봅시다. conditional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컨디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퀘션을 먼저 볼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 크게 discrete인 경우 continuous인 경우 discrete인 경우 한번 볼까요? discrete인 경우 쉽게 말해서 이 경우를 다루자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경우를 다루려고 probability x는 어떤 x, i일 때를 알고 싶어. 이게 우리가 x가 하나밖에 없다면 probability 하나밖에 없다면 이게 결국은 p, i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discrete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continuous도 마찬가지고 조인트가 있는 거예요. 조인트가 있는 거예요. p, i, j가 다 있다고. 그런데 이제 marginal 말고 어떤 probability를 알고 싶으냐면 x가 x, i일 때 알고 싶은데 어떤 컨디션, y는 y, j일 때를 알고 싶어. 이거 우리 이벤트 배울 때 잠시 이벤트 배울 때를 기억을 소환해서 probability a event condition on b는 어떻게 됐냐면 probability a and b에 나누기를 probability b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robability b는 똑같은데 a and b를 probability b condition on a에 곱하기 probability a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포스텔에 probability 할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지?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 대입을 하면 뭐대로 써볼까? 그러면 여기 조건 condition 이놈이 condition 이니까 condition 쪽은 probability 아래로 분모로 가야 돼 y는 y, j y, j 그리고 분모는 여기 보면 event일 때는 end로 있잖아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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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집합 개념이니까 집합 개념이니까 intersection 인데 지금은 랜덤 베리어블 이니까 랜덤 베리어블 이기 때문에 집합 개념이 없어 집합 개념이 없고 그냥 end 우리가 여기 로직으로는 집합 intersection 로직으로는 end라는 의미가 같지 그래서 end라는 의미는 어떻게 써주느냐 하면 probability x는 xi 이고 그리고 y는 y, j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맞아요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런데 x는 xi이고 y는 y, j인거는 y, j인거는 결국은 이 joint p, m, f 에서 어디다 x는 xi이고 y는 y, j인거는 이놈이다 이놈이 뭐였지 이놈을 확률을 뭐라고 표시했지 이놈을 p, i, j로 표시했잖아 그게 p, i, j지 뭐 그래서 그냥 p, i, j 이거는 p, i, j 맞죠 맞죠 이놈은 p, i, j 이놈이 어떻게 해산될지 궁금하네 y는 y, j 우리는 지금 가정하기를 joint x 도 있고 y 도 있고 joint pmf 라는 조건에서 비교를 하는데 이 확률을 구해야 돼 이 확률을 p는 y는 y, j 이거는 x 고려 안하고 즉 p는 y는 y, j 라는 말은 p, j 구하라 이거 똑같아 p, j 구하라 p, j 맞죠 p, j 그런데 우리는 joint 에서 출발했으니까 은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p, j인데 x에 대해서 x는 모두 x에 대해서 모두 summation 한 marginal marginal pmf y에 대한 marginal pmf에 대해서 요구를 구해야 돼 어디서 구한다 자 다시 말하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 그림을 다시 그릴까 다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joint 가 이미 있었고 joint 에 대해서 4x3 라고 합시다 4x3 있었는데 모두 이렇게 확률이 확률이 이렇게 다 있는데 p, j 가 다 있는거지 p, j 가 다 있는데 여기서 marginal을 구하기 p, j 를 구하는거야 y에 대해서 지금 y 는 3이면 1, 2, 3 1, 2, 3 1, 2, 3 5, 2, 3 이 그림이 무엇이 되냐 5x2가 되고 p, j 그리고 3번째가 p, j 3이 되는거야 이것을 구해놨어요 Marginal.pmf 를 구해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해라 이말이예요 그렇게 구하면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확률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궁금한가 하면 x 는 xi 고 y 는 yg 인 확률에 궁금해 어디에? 근데 end 가 아니고 어떤 컨디션 probability a, b 아, b가 아니지 컨디션이지 에이 다 지워져 버리네 다시 지우고 이것이 궁금해 이게 궁금해 probability event 때를 기억해 보면 a, condition, b 는 b 로 나눠지고 분자는 a, end, b 였는데 지금 end 대신에 심표, 심표라는 말은 로직으로 로지컬리 end 나 마찬가지 로지컬리 그래서 x 는 xi고 end 그리고 y 는 y지 x 는 xi고 y 는 y지 라는 것은 pij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y 는 y지 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y밖에 있고 x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어디서 구해야 되냐 하면 marginal에서 구해야 돼 marginal.pmf 에서 이놈을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된다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거를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시했네 이렇게 이것도 교재마다 좀 다른데 정확히 말하면 probability i 인데 이렇게 적어도 나는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x 는 x 는 xi condition은 y 는 yj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y 는 이렇게 적어놓고 x 는 안 적었는데 근데 어떤 책은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두 개이면 앞에 것은 x 뒤에 것은 index j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확대를 했더니 확대하니까 너무 커져서 이렇게 아 이거를 좀 줄일까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 생각을 안하고 뭐했지 그러면 조금 줄어들텐데 조금 줄어들나 볼까 그래도 크네 어쨌든 p p p p i 하고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자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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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봐 fx fx 라고 하는데 y가 어떨 때 어떤 특정한 값일 때 이것을 구한다고 이것을 구한다고 이것은 분자는 조인트를 쓰고 분모는 marginal 을 쓴다 똑같이 discrete하고 똑같이 marginal pdf 어디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맞죠 marginal fy 는 marginal distribution of random variable random variable y에 대해서 example 하나 있나 볼까 example 하나 있네 example air conditioner maintenance example 은 자주 나오네 자주 나오네 자 뭐를 문제가 이걸 알고 싶어 x는 1일 때 y는 3일 때 x는 1인데 condition y는 3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하면 probability x는 1 and y는 3 이게 이게 되지 p13 그리고 분모는 probability y는 3 이것은 뭐냐면 marginal marginal j가 3일 때 우리가 j 에어 condition 에어 conditio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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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a y y y y x y y g y y y p13은 1,3은 1,3 이거지 p13 그 다음에 마지날에서 마지날에서 아까 y에 대한 마지날에서 플러스 3 이게 p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0.11 인 1,11 이제 그럼 0.11 그럼 다시 아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0.11 맞나 맞네 대입하면 0.091 이렇게 대입하면 돼 이 퀘이션만 공식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근데 이 공식이 새로운 건 아니다 이벤트 할 때 나왔던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컨디션 자꾸 쓰게 되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px는 이거는 해석을 잘해 px는 2, y는 3, 컨디션은 y는 3 이거는 p3, 근데 컨디션은 y는 3이라는 조건 p4, 컨디션은 y는 3이라는 조건 다 구해보면 대입해보면 분모는 지금 다 똑같고 분자만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지니까 0.091 0.181 0.636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이것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게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데 조인트 나오니까 자 복잡해지 expectation 구하는데 condition은 y는 3을 구해야 돼 condition은 y에서 3을 구해야 돼 이것도 여러분 겁내지 말고 여러분 봐봐 expectation discrete 함수에서 property mass function에서 expectation x 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공식이 i 전체에 대해서 i 곱하기 pi 이렇게 있잖아 x에 대해서 index i 그리고 그 때 index i 그 때 pi를 전부 다 곱해서 summation 하면 되잖아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대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 이거는 펜 굵기를 바꾸지 못하네 펜 굵기를 못 바꾸는구나 그럼 이것도 expectation x인데 condition은 y는 3이라는 것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i는 i인데 x에 대한 expectation 이니까 i에 대해서 summation 하는데 i, pi, i 똑같이 해주는데 condition은 y는 3이 있으니까 작대기 끊고 y는 얼마?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이걸 구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구했지 아까 위에서 이렇게 구했잖아 이렇게 구했잖아 이미 구했지 그러면 i 1, 2, 3, 4 더하기 conditional conditional probability mass function 0.091 0.091 0.182 0.0636 그러면 3.36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제 두 개니까 막 여러가지 condition도 나오고 marginal도 나오고 문제 낼게 많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쭉 자 보자 그러면 continuous continuous 미네랄디포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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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같은 문제는 x random variable zinc random variable y iron 에 대한 random variable 이 있었고 조인트도 있었고 조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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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 조인트 조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조인트가 조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조인트 fx f x y 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저 위로 다시 갑시다 example 이거 있나 이거 있지 맞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위가 다르지 아 맞네 같네 요거 요거 여기 f x y 었고 이 문제에서 zinc y 문제 mineral depose 문제 요거 공식에 대입 어떻게 했지 어떻게 f y 지금 이 문제는 풀어봅시다 y는 아 x네 반대 y가 아니고 y x는 특정한 값 x y를 풀어라 이거는 table f x y 었지 문자는 나누기를 f x marginal 이렇게 됐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x가 주어져 있어 얼마로 0.5 다 0.5 이 놈이 0.5 이 놈이 0.5 다 되어버린거지 0.5 그래서 여기 지금 0.5 이렇게 대입한거다 그러면 0.5 대입하면 아까 그 공식에 복잡한 공식이 있잖아 거기에 0.5 대입하면 돼 0.5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맞는 모양이다 그렇지 이렇게 대입 f x x 마지날에 0.5 대입하면 0.39 2 5 f x y 조인트에서 0.5 를 대입하면 갑자기 왜 이렇게 멀리갔지 이렇게 복잡해지네 이렇게 이렇게 0.3925 분모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맞죠 요거는 요거는 아까 조인트 pdf x 0.5 대입해주면 된다 그럼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나누기 0.3925 하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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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 네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구할 수 있겠어요 expectation y 를 구할 때 조건은 x 0.5 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지 지금 어떻게 구했을까 저 뒤쪽에서 풀이가 있나 모르겠네 loken x x x y x x x x y y x x x x 이렇게 해주면 되요, 적분 y는 전체 스테이터 스페이스 y가 얼마였지? 보니까 20, 35에 20에서 35까지 이렇게 적분해 줍니다. 이거 적분해 주면 27.14가 나오는 y이다. 왜냐하면 이 커버가 이렇게 되니까 리스펙테이션 y는 27.14 이 위치가 27.14가 된다 배린스도 이렇게 가면 배린스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겠네 여러분 자 천천히 했는데, 천천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싶어도 질문을 못 받네 자 질문이 있으면 이거를 지금 lms에 올려놓을 테니까 질문이 있으면 어디지? 저기에 lms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올려놓으면 되겠다 그치? 조금 한숨 돌리고 한 30분 지나, 한 35분 지났는데 인디펜던스 코비넨스가 나오는데 인디펜던스 코비넨스가 나오는데 인디펜던스 코비넨스 보강이니까 또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실시간 방송 아니고 계속 들으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할 사실 좀 지루하거든 딱 한 시간만 하고 보강은 보강 동영상 1시간만 찍을 예정인데 2.5.4를 끝내면 딱 맞을 것 같기도 하네 인디펜던스 코비넨스 인디펜던스 앤 코비넨스 자 천천히 할게, 천천히 설명하면서 인디펜던스 코비넨스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 우리말로 볼까? 독립 코비넨스 아마 우리 한글말 교제에서 공분산 왜냐하면 variance가 분산이고 영어에 전체사로 코 붙으면 같은 같이 말이잖아 코워크 이런거지 코퍼레이션 이런거처럼 공분산 공분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공학 문제를 푸는 데서 엔지니어는 굉장히 모든 분야에 엔지니어의 분야에 수학을 사용하는 모든 데 다 중요해요 공분산은 별이 왜 지어졌지 꼭 얘를 선택하고 나면 지워지더라 예전에 인디펜던스 한번 배웠었는데 언제 배웠지 또 소환을 해야겠네 언제 이벤트 배울 때 이벤트 할 때 인디펜던스 기억나기를 probability a conditional b probability a 일때 이럴 때였나 이럴 때였던 같은데 왜냐하면 probability b 나누기 probability a and b 이렇게 되어있는데 probability a and b가 만약에 probability a와 probability b로 나눠서 나눠주면 probability b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mutual exclusive 다른 거다 이벤트일 때는 probability a and b가 probability a와 probability b의 곱으로 나타날때 우리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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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때 이때 이거를 a와 b는 independent 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 교수님 틀리면 이야기해 주기를 그거 같은 개념 사실 이거 봐봐 같은 개념 같은 개념 랜덤 variable 조금 전에 marginal conditional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event a and b 개념은 x, y 같은 개념이거든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러니까 and b x와 y joint x, y 일때는 각각의 pdf joint pdf 가 각각 x, y x, y pdf 의 곱으로 나타날때 이때 우리가 두 랜덤 베리블은 이렇게 적혀져 있지 they are independent if 이제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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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물론 지금 2.5 에서는 랜덤 베리어블 x와 y 항상 두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두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fx, fy 가 싱글 랜덤 베리어블 의 pdf 가 아니고 이렇게 x, y 밑에 있는거 보면 마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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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랜덤베리어블 한 개를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두 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날로 표시를 해 준다. 마지날로. 이 차이만 있을 뿐 이럴 때 우리는 랜덤베리어블 xy가 인디펜던트이다. 반드시 기억할 것. 인디펜던트일 때 중료. 매구 중료. 아주아주 중료. 마우스는 빨리 되네 독립도 사실 독립과 인디펜던트 중요해 공식이 대입했네. 컨디셔널 공식. 이벤트 할 때하고 똑같잖아. 이벤트 할 때, 증명할 때 똑같잖아. 그럼 pij 문자의 분모는 p-plus-j. 그럼 여기 독립이면 딱딱 나눠지고 이렇게. 그래서 y의 컨디션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이니까. 마찬가지로 y에 대한 컨디션을 분자가 xy, 밑에는 y의 마지날, pdf. 분자가 이렇게. 독이 고브로 되면, 만약에 인디펜던트면 고브로 되니까. 딱딱 없어지니까. 이것은 그냥 x에 대한 마지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이때하고 똑같네. 이벤트 할 때, 이벤트 할 때 똑같네. 딱딱 없어지니까. 전혀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는 인디펜던트이다. 마저 떨어지지. 서로. 서로 일맥상통의 한문으로. 어떤 경우, 실제 그런 경우가 있는지. simple example. simple example of two independent random variable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x, y가 지금 joint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주어진 게 있을 수 있겠지. 여기, 여기 중요한데. state space가 x는 0,1. y도 0,1. 6xy 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0,1. 그러면 두 개는... 한번 봅시다. 각각을 한번 구해볼까? 마지날 구해볼까? 마지날. 자 그러면 fxy 조인트 fxy 있고 x에 대한 마지날을 구하려면 y로 전부 다 적분. y의 state space는 0,1. 그러면 2x가 나오네. 2x. y에 대한 마지날 pdf. 그러면 fxy, x에 대해서 0,1까지 적분. 그러면 3y 제곱.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지? fx, x, x. x에 대한 마지날, y에 대한 마지날 곱하면 6xy. 오! fxy가 됐네. 아! 그러므로 x, y는 서로 independent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네. 오!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independent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래되면 independent에요. independent. 이 example, discrete example 어떻게 나왔지? coin tossing game. 이 example, 밑에 example이 뭐이네. 그 위에 이 example에서 나왔죠? fxy는 두 x와 y의 마지날 pdf의 곱이니까 confirm that, random variable, x, y는 independent이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game of chance. suppose. 이제 문제는 잘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자. 페어코인이 던져졌다. 세 번. 머리 속에 한번 생각해보자. 머리 속에 개시 만드는 게 쉽지 않아. 세 번 던졌어. 그래서 eight equally likely outcome이 있다. 세 번 던졌으니까 테일, 테일, 테일 나올 수도 있고 헤드, 테일, 헤드, 헤드, 헤드 나올 수도 있고 헤드, 테일, 헤드 나올 수도 있고 전부 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8가지가 있겠네. 그래서 outcome이 8개의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outcome은 모두 동일한 확률을 가진다. 자, 랜덤 베리어블 x, y 분명히 이 문제는 joint니까 x, y를 정의를 해 놨을 텐데 랜덤 베리어블 x, y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 읽어보면 문제 읽어보면 읽어보니까 여기 x 나왔지 랜덤 베리어블 x는 number of head obtained in the first and second toss 아, first, second toss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밑에 백타 형식으로 이렇게 지켜져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세 번째 던졌을 때 세 번째 던졌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두 번째가 number of head obtained in the first and second head 그게 x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지 h로 head을 썼다 head, tail, tail 이면 뭐 이런 경우는 x는 1이지 head, head, head 이런 경우도 x는 2고 head, tail, head 뭐 이런 거 x는 1 이렇게 사인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 sample space sample space의 outcom이 ander, 둘, 세, 넷, 다스,여섯, 일곱, 여덟 개 있는데 헤드, 헤드, 헤드 nud NHS, 헤드, 테일, 헤드, T, Bahrain 도 있고 T T do 셔 Serve Tt do 있고 T th 도 있을것이錄 이 경우 랜덤 reduced x 는 헤드 .h 의 velo Suk Business back У수니까 현재 First 와 Second Toss Guest 세번째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는 1이 오네 여기도 1로 오고, 여기는 2로 가고, 여기도 2로 가고, 여기는 0로 가고,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0로 오고 나머지 다 적어보자. 뭐지? tail, head, tail 이거 없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지? tail, tail, head 있고, tail head 뭐가 빠졌지? head, head, tail. 여기 있는데 head, tail, tail. 여기 있고 tail, tail, head. 여기 있는데 뭐가 빠졌지? 갑자기 안 보인다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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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도 있는데 th, ht가 없나? th, ht가 없구나. th, ht가 없구나. 아, 한참 찾았네. 아, 이런. th, ht는 이것도 1로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했지? y y는, y는 뭐라고 정의했나? y는, random barrel, y는 number of head in the third toes. 아, third toes에서, third toes에서, head. 그러면 y는, 아이고 y는 0, 1밖에 없겠는데 왜냐하면, h의 수인데, 언제? 세 번째 toes에서, 그 다음에 g가 또 있는 것도, 뭐지? random variable g도 쓰는데 있네? g는 number of head obtained, second, third. 아, g 또 있구나. 그럼 g는 h의 수인데, 첫 번째와 세 번째 toes에서, 맞지? 아, second, third. 미안. 2, 3. toes에서, 그럼 얘도 0, 1, 2 이렇게 있겠네. 그럼 random variable x가, 예를 들어서, y 같은 경우는 0, 1이니까, 세 번째 h 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얘는, 얘도 이렇게 0, 마지막에 h 있는 거, 이런 놈이 1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런 거, 색깔 다르게, 이런 놈이 이렇게 1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1이 되겠다. 그러면, mass function은 어떻게 나오지? 아, joint로만 구해놨네. joint로만 구해놨네. 자, 전부 다 확률은, 확률은 전부 다 8분의 1. 전부 다 8분의 1로, 그래서 만약에 2개 가면 4분의 1, 3개 가면, 예를 들어서, 2는 어떻게 되지? 여기 2는, x에 대한 2는, 몇 개가 가나? 하나, 둘, 두 개 가나? 두 개? 두 개 가겠네. 그러면 4분의 1인가? 이 정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x, y에 대해서 joint PMF를 구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다. x는 0, 1 가지고, y는 0, 1을 가지는데, x가 0라는 것은, x가 0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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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tail, tail, head,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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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밖에 없겠네. 그런데, y도 0이 되니까, y는 3저 limitation, 3 puntos에서 Is角度을 가 rus세되면서, 300000에서 0라는 것은 head가 안나오는게, ttt밖에 없네. 이게 run소가 4분의 1은, x가 한게 1 하나 하나라도 ht 마지막은 관계없이 하나라도 한계가 있어야 돼 th 이런게 있어야 돼 한계가 있어야 돼 이렇게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y가 0 그러면 x가 1 y가 0 0는 tt 여기 tt 여기 ht t가 있고 ht h 가 있고 여기는 tht 가 있고 th h 가 있는데 이 중에 y가 0라는 것은 t1이 나와야 되니까 이 놈하고 이 놈 두개밖에 없네 그러면 4번이 1 그러면 마찬가지로 y가 1일 때 이것도 4번이 1이네 이 경우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뭐 그렇게 된단다 이렇게 다 구해보면 구해볼 수 있지 여러분이 직접 교침이 다 안해줘도 그렇게 하면 이거는 조인트 pmf 인데 뭐하고 뭐하고 x와 y에 대해서 조인트 pmf 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조인트 pmf 인데 이거는 뭐하고 x와 g에 대해서 pmf 이다 마지날을 구해보니까 마지날 디스트리뷰션은 2분의 1 2분의 1 나왔고 마지날 디스트리뷰션 오버 y 는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기호로 적어보면 이퀘션을 적어보면 px 니까 i 플러스 고 요거는 p 플러스 j네 그러면 인디펜던트 x와 y가 인디펜던트 잘 봐봐 yx와 y가 인디펜던트 인가를 알아보려면 p의 ij 는 p의 i 플러스 곱하기 p의 j 플러스 j인가를 알아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돼 결국은 뭐를 해야 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8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8분의 1 맞구나 그래 되면 x와 y는 인디펜던트 이렇게 되는 거고 x, j를 볼까? x, j를 보면 p, i, i, i 플러스 이렇게 되고 여기는 p 플러스 j 지금 여기서 j는 g의 인덱스다 g의 인덱스다 이렇게 마지널을 구하고 나서 곱하기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네 틀렸지 16분의 1이 안됐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이것은 8분의 1이 되었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6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0 아니잖아 틀렸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볼 것도 없이 더 이상 할 것도 없이 x와 g는 not independent 즉 dependent다 이 말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단다 이 문제가 바로 이 게임 오브 첸스 문제였네 그게 쭉 교수님이 열심히 했더니 뒤에 설명이 있네 인디펜던트 EXAMPLE 인디펜던트 EXAMPLE 컨티뉴스는 없다 컨티뉴스는 개선하기 좀 어려워서 없고 적분막하고 해야 되니까 디스크릿한 경우만 있네 디스크릿한 경우만 있어서 디스크릿한 경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문제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4월 15일 동영상이었고 우리는 인디펜던스까지 알아봤다 마지막 문제에서 x와 g는 not independent 이고 x와 y는 independent 이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4월 20일에 우리 covariance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월요일날 만납시다